녹화 다시 켜고 이거 제가 유치원 땐가 초딩 때 했던 게임이에요 존나 추억이 많죠 몇몇은 알수도 있고 몇몇은 모르겠지 그러시던지 시발 이딴건 스킵하고 꺼져 넌 남자 할거임 니 보이나 메고 다녀라 예쁘다 예예예 그냥 밥먹는게 더 좋을거같은데 근데 애들이 게임하래잖아 얘네 세상에 그냥 밥먹으러가세요 할거같은데 왜 안하지 안하는데 밥먹으러가세요 해주세요 게임이도 하세요 밥먹고싶어요 참치캔네 밥빙어서 오던가 이건 제겁니다 닭져나 그렇게 저저만게 안먹어요 아슈발 애기 그지같은 시스템 알아봐 물뱉음 나 죽겠어 나 죽기싫어 시발 살려줘 시발 난 죽기싫다고 시발 숙여서 갈수도 없어 아 아아 아아 굉장한 파괴력 배고파 와 벌써 보스임 존나 빠름 배고파 어쩌라고 아아 형도 도 형도 친구도 동생도 아니고 배고픈 사람이에요 뭔 개소리여 아시 더럽게 배고프게 하고있다 밟아이집 밟아야 아 더럽게 못하긴 아아 뜨아 굉장한 파괴력 너가 좋대 으아 이시발 아 아씨 아씨야 내가 날려야 했는데 아 몰라 닙이 더 쎌거같아요 닙 구두굽이니까 존나 쎌거같은데 닙이 맞아요 알려줄거지롱 뜨아 역시 구두굽이 더 쎌거같은데 안 알려줄거지롱 구두굽 머리에 찍히면 사망하는데 구두굽 존나 아플텐데 네 근데 니가 말구 모름 니가 언제 죽음 아니 언제 안죽음 몰라 배고파 아 이거 끝나고 밥이나 쳐먹으러 가자고 시발 나 꼭 그래픽 유치원생이하게 생기니 게임은 꼭 해야겠나 뭐 어때 시발 옛날 추억들나인거고 이 시발 우리 초딩 때 존나 많이 했쟎아 닙디지키 죽었어 이 땅을 스킵하고 내나슈발 우왕아 청소기 생김 존나 잘 빨아들여요 후기력이 존나 쩔어요 시발 바로 앞에 있는구만 후기 갈수있어 야 우리 학교오면 청사한 아줌마 생겼네 난 남산데 시발 청사한 아저씨 우왕 1타 2피 닌 그러다 운지도 모름 노미연곁들어가 어 노미연곁들어감 Silk 오여리야 아여리야 tema 긍적으로 지녀 어 시발 콸 가난다 이런건 conocprofits 어 이 날씨저씨저스 참치캐나 밥비벼 오세요 참치캐나 밥비벼 오세요 나 참치 거기서 참치 나 참치 회밖에 안먹어 니 뭐함 에드샷 이야 내 돈이다 돈 내놔 돈 돈 돈 돈 돈 아 시X 안돼 이건 제껍니다 예에에에에 니 뭐함 잘 들려 크고 아름다운 바주카 헤드샷 이건 좋은 무기야 들고가야 진 야 시X 내 무기 어디갔어 벌써 보스임 털을 죄다 뽑아주마 옷 갈아입는게 변신이다 어쩔래 시X 후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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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블루 어 털을 죄다 뽑아주마 저한테 못받는걸로 하는데 털을 죄다 뽑아주마 와우 형 이러지마세요 에치 왕 왕 아홉 앞쪽 autre 이 아픈 어쩌냐리 엣치 으아 bias 격쩨 계瑣 800 하려 죄다 뽑아주마 ilan 아니 쟤 나만 때려 전 님이 좋데요 으앉 으앙 4 5 5 5 부스 농락 빡치겠다 아냐 빡칠꺼야 먹자 사자 그만해 밥이나 먹으러가죠 어쩌라고 내가 이김 이그고 싶지도 않으니까 밥이나 먹으러가죠 아 나 씨나 밥소리도 educación 그만해 아 젓날 밥 밥거래 씨나 헤이 밥 헤이 존 밥 옷 따라입니까 변신이다 후우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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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ou more 옷이나 내놔 이들이 하면될까야매러? 의자 또 옷 주 거 하라고거래? 너무 크잖아 blast 아잠깐 이 새끼들 날 수있네 야 씨마새끼들아 저 이산스티 같은 인력야 으아아아...좋은 전지 다 빨리가자 뛰가자 빨리 끝내고 밥해야해 야 씨마 나 대신 안야말봐 야 씨발 좀 여자랑 더 빠른 거야 좀 차려나는 거야 씨발 밥 먹으러 가야 돼 밥 먹으러 가야 돼 밥 먹으러 가야 돼 밥 먹을 거야 근데 다 꺼져 난 밥 먹을 거야 풀이다 씨발 먹으러 밥 먹을 거야 아 꺼져 밥 먹으러 가야 돼 벽타기도 돼 아니 벽타냐고 밥 먹으러 가야 된다고 벽타냐고 밥 먹 아 씨발 보스 사오러 가는 거야 밥 먹으러 가는 거야 씨발 이게 식당 가는 거 왜요? 식당 씨발 식당에 정글에 식당 있냐 식당 엄마 씨발 밥 먹자고 배고파 우왕 나 수영 짠지 못함 배고파 어쩌라고 빨리 이제 잡고 밥 먹으러 가자 앙 앙 앙 앙 앙 나 존나 잘 잡음 키 빨리 이제 잡고 밥이다 먹으러 가자 밥 밥 헤이 밥 헤이 존 빠킹밥 으야아 뿅 뿅 뿅 뿅 뿅 뿅 나 아주 존나 용감 으아악 아니야 안 맞은 키 뿅 아 존나 밥밥거려 밥줘 아 그만 좀 밥잡거려줘 배고파 뿅 뿅 뿅 뿅 뿅 야 이거 짱잼이 뜬 키 아 보스 잡게 존나이디네 보내기 배고파 으아악 변신이다 프레시 으악 으악 아 쟤 왜 이렇게 안죽어 몰라 슈발 멍청 거북이 새끼저거 딱 생긴게 거북이 생겨가지고 거북이 맞아 슈발 잘 안가 어 немного 워어어어어 뭔가 거북이 토끼랄까? st förs 어 이거 끝나고 밥먹으러 갈건데 왜 짠깨? 어 아빠 아빠 왜 초밥 써줄래? 아니? 어 어 같이 방송하고 있어 어 그런가봐 아따고 지금 방송 시간 끌지마 아 몰라 아빠 지금 시간 끌고 있잖아 알았어 중꼬? 저 중국어 졸라 잘해요 로즈인 콸 콸기 뭐야 그게 씨앗 러시앤캐시 발음이 차이나 차이나? 아 씨앗 병신같아 하지마 닥쳐 밥먹자 뭐래 밥따준대? 어 이거 끝나고 밥이나 처먹으러 가자 어디? 초밥? 아니 짠깨이 중꼬? 아 아이씨 얼른 밥먹자 밥 밥 내 꺼져 우리 밥먹으랄거야 우왕 달팽이 짝새보임 으어억 육지 꺼져 우린 나무에 있다고 아 씨앗 아 씨앗 나 씨앗 나 빠져 죽는다 나 빠져 죽는다 씨앗 잘 죽네 밥먹어야 돼 너 죽어도 되니까 대면 좋은 밥끼도 오죠 으어억 어떻게 어떻게 잡는거야 위바툰 눌러 야 근데 이게 방송한다 하는 법도 몰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으왕 씨앗 밥줘 밥 밥 밥 몰라 탁 아 씨앗 씨앗 씨앗이 뭐야 아 저게 가시 달렸어 몰라 씨앗 밥먹고 싶은데 밥 아 씨앗이 왜 가다가 떨어져 몰라 야 마하 3에 속도 으어억 아 쟤 자꾸 따라와 저.. 저한테 새끼 저거 저 스토크 새끼 저거 다 해봐 씨앗 와와와와와 으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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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오버 나 게임오버였어 아싸 자야지 아 씨앗 나 혼자 해야됨 여러 번 저 혼자 떠들게요 야 슈발 얘는 게임하게 됩두고 저 떠들게요 야 슈발 똥이나 쳐먹어 똥이나 쳐먹어 세번 쳐먹어 아이 그쥐같아 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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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ой 쟘 짧아 이잉 대신 죄송합다 히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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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힉힫힛 recording 슈안압 아이 저 어떻게 올라가 여러분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 안가슈발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나 못했어요 그래서 hood 여러분 점심은 드셨나요? 크고 아름다운 까스 안 드셨대잖아 드셔야죠 이제 또 보스 이그걸로 하는데 확규 부자식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좋겠다 땅 아 뭘도 맛있네 역시 내내 먹으러 못 갈아입는게 변신이다 형 잘못했어요 아슈발 네네 찡 네네 찡 네네 치킨 아슈발 새끼야 죽음 네네 흑인 흑임자치킨 먹어봤는데 너 못알어 왜냐면 흑임자치킨이니까 흑임자치킨 발음잘못두고 흑인자치킨 야 잠만잠만잠만잠만갈로있어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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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ção 형 이러지마세요 네네 따지라 아싈발 저발블럭이إ거 можем 몰라 졸라 포력적이네 동물 나쁜놈임 동물은 잡아야돼 으어얔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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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씳 옷 갈아입어야지 던질 수 있어 알아 그게 문제 언제 죽엉? 형 아이쉬발 아이쉬발 이 나무 열마 대체 몇개나 있는거야 복사같은게 야자수인지 복사한지 씨발 아 언제 뒤져 형 잘못했어요 저 죽어요 때리지마세요 이러지마세요 저 죽어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어 Ryu 목소리 섞여내서 막...막... pää음... 정신질하노게때 막 막 뇌에서 막 이상해 내파가 어 씨발 막 에엥 foot 내brahim게가 땅에서 숨어 ㅋㅋㅋㅋㅋ complicado 못하는거니喔 씨발 ㅋㅋㅋㅋㅋ 나 언어장인다고 ㅋㅋㅋ 자 이제 3탄이네요 아 이제 스타트 눌러 슈발 재 또 나왑읍 아 니들이랑 저는 개새끼들에 저거 이씨 나쁜새끼들인데 이딴거 스킵 내놔 슈발 야 웨이트라는데 기다리네 응? 밥 처먹으러 가라는데? 야 웨이트 뜻이 아냐? 왜? 아 눌러서 프레스 스타트 떴잖아 우왕 나 말타고다님 어 왜 너보다 목숨이 많아지 우왕 나 말타고다님 원거리 공격도 됨 뿅 존나 쩌는군 뿅 아씨가 이거 존나 그지같아 자꾸 자동점프되는거 워우 워우 굉장한 표정 앙 아우트로 올라가 점프를 둘러 아이고 이씨 왜이렇게 불편해 아 몰라 시선하나 존나 불편해 아이고 아네 하지마 문이다 문이다 아씨가 가랄게 존나 힘드네 자꾸 점프돼서 뿅 땁거 야 전 인간쓰렉이 새끼가 좋아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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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ㄴ나 치사하게 일하는거 봐서 배고파 ㅎㅎㅎ 이제 ㅈㄴ나 치사하게도 내 ㅎㅎㅎ 야 근데 있잖아 철학을 일부러 뒤지려는게 아니고 떨어졌고 두번째도 그냥 멍딜리다 떨어져서 세번째 일부러 떨어졌어 어디서 개수작이야 진짜야 ㅎㅎㅎ 이거 보스인걸로 하는데 아 진짜 ㅈㄴ나 깍충다 그래요 ㅅㄹ ㅈㄹ 아이 그지같은것 배고파 숙일수도있네 얌전해짐 깡충깡충깡충 ㅇㅇㅇ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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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점프로기 호구라니 그냥 니가 호구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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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언제살아나 프레스 스타트 누르래잖아 ㅇㅇ ㅇㅇ ㅇ ㅇㅇ 내 옷에 레이스도 달려서 단가 덥있어 개소리 집어쳐 야 근데 단가 똑같으면 내 옷을 더 꾸린거 아니냐? 아 잘못 깔아 입었네? 또 잘못 깔아 입었네 흐흐흐흐 아저씨 배고파서 뭐 배고프면 장애가 운치 안암 운치 안암 으으으으으으으으 tu 사연 Georg 이거 길 어디더라 육 발 아니, 이게...저고.나오자마자 폭력 진짜 trial 나쁜생 kys 운치 그냥 가 Jackson 배고프라고 야쑤 그냥 가 씨발 배고프다고 내가 먹어야되네 아쑤발 그냥 먹고 싶었다 그냥 막 먹어 저 불 어떻게봐 아 청소기로 끄나? 찬샷도 있었네 찬샷도 있었어 찬샷도 있었네 아씨발 이게 뭐야 내가 진짜 낚였어 사진샷이 대기였어 아이 씨발 거짓같은 현상 야 쓰레기네 풍선주잖아 쓰레기네 아이 씨발 이돈은 제껍니다 아싸 꽁돈 아이 씨발 다 먹어 아이 씨야 조절 존나 어렵네 아 존나.. 깍슝거려. 조진X넉하려. 배고파. 어쩌라고. 배고파. 아 닥치고 올라가기는 하지. 아씨X 노말이 제일 편함. 줄 나 총수 아줌마. 그냥 닥치고 블록이나 던져. 이게 제일 편해. 근처역 가면 아줌마들 화장실에서 총수하고 있어. 앙슈발. 먹검 켈": 예에에에에에에에엏 아이 씨발 누구 여기, 차게 여기 누가 한거야 나 꺼져 ㅅ발 야 ㅅ발 나 거 돈 많은데 너 많았냐? 어 몰랐지 내가 없으니까 상관없어 야 슈발 아 나 죽으면 어차피 돈 다 날라가는데 상관없어 내 돈 아니야 야 슈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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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밥 먹으러 가자 와우 아 내가 이거 밥 먹으러 가면 되잖아 얘만 잡고 밥 먹으러 가는거야? 아니 20분에 찍었네 이제 으어어어 ㅈ템 아이씨 게임에서 잘만 점프하면서 게임에서 저렇게 떨으면 뒤지면서 사기꾼들 뭘 말해 내가 이김 니가 이겨도 되니까 밥이나 줘 아이씨 밥소리 좀 그만 아 졸라 밥밥거려 이 데인저스 밥 같은 그건 좀 아닌가 니가 다 이겨도 되니까 밥 먹자 나 옷 갈아입은 적 없네 갑자기 옷이 갈아입어졌어 으왕 뭐야 씨발 서경이다 서경 야 졸라 신계접수정이다 쿼츠 쿼츠 와우 이러지마시오 살려줘 오까레드게 변신이다 뜨아악 떳떳떳 헛떳 헛떳 너나 뜨세요 러블나 주님 아 뭐가 짱떠 몰라 슈발 나 수영 짱짜함 아님 치사하게 그러는거 아님 내 알바 야 근데 있잖아 우리 따로 놀고 저택 따로 노는거 같애 그러게 이거 방송이 아니고 그냥 따로 놀러오는거 같애 아 그냥 해 쉬워 어 나도 옷가..옷좀 갈아입을래 님 저도 옷좀 갈아입쇼 아씨야 안닿다 아 뜨아 아 저 굉장한게있어 이 씨야라 떠지면 죽는다 떠지면 죽는다 저 어떻게 부숴 응 이걸로 빵이야 아 이딴거 먹어온거야 아씨 난 밥이 제일 중요한데 아씨야 옷잘못 갈아입음 너 갈아입어 벚꽃아리로 변태세끼야 아 님보다 아이씨 체력약좀 주세요 그런거 없어 배고파요 밥주세요 방 우왕죽어 왓더 우왁 님 그러는거 아니에요 저 죽어요 아씨가 이러지마 나 죽는다고 죽어주세요 나 혼자 해야돼 나 혼자 해야돼 왜 죽였지 집중 흐흐흐흫 흐흐흫 씨쌉 야 나도 자살한거 다시 할까 그건 아니야 ITE 또가면 또잉냐 어 빨지 야 씨 멍청의새끼 쳤어 새끼야 흐흐흐흫 아 씨야 쒸쒸쒸쒸 나 왜 죽은거야 아 쒸쒸 딱 그걸로 가야될 몰라 쒸쒸 레이저 빛 발사 으아 효과가 별로인 듯하다 또 보스인걸로 아는데 아 쒸 저거 쒸 그거 저 봉사장아저쒸 아 쒸쒸 오오 그거 오늘 돈 못받아서 빡쳐가지고 확실히 빡친거 같애 인부하자씨 빡쳤잖아 차라리야 그냥 총알로 쏴라 헤드샷 으쒸 공급행령하고 돈 안주서 빡쳤어 별 효과 없는 차지샷 아 쒸쒸 저 멍청한 말새끼 저거 뭐 이런거 있니깐 있겠.. 있겠어 없을거 같애 없쒸 어 없어 너도 없쒸 너도 없쒸 흫 아 씨발 아 나 드디어 살아나는건가 오 나 살아나 아 씨발 코인 연결됐잖아 나 200원 나 할빠 아냐 으어억 나 또 데스매치할래 됐어 Well 이제 데스매치해보자 아이씨 아깝다 이건 내꺼 데스매치하자 대스매치하자 누가 먼저 놀어 이유아 데스매치하자 너 좀 시기 니가 이걸 해줘 지면 사리기 저 어떻게 올라감 데스매치하자고 치하자고 아씨X이거 델 안보여 형 형 살려줘 저쟤 진짜 깔려죽어요 씨엣 아씨 왜 쳐말려오 내가 이랬는데 그냥 가면 또 죽었는데 아이고 그냥 그냥 던져야되서요 그랬나? 등뼈 저거 던져야되서요 등뼈에서 막 수많은 생막채가 사라 굉장한 등뼈다 니 구두로 좀 찔러봐요 효과가 별로인듯하나 저 꼬리 맞추는거였나? 아닙니다 헤드샷 미트스피 가면 미트스피 짜아 효과가 별로인듯하다 나 씨발 어렸을때 막 어느 사이트 들어가서 처음 들어가봤는데 못 사이트는구나 들어갔거든 막 수많은 남자가 막 수많은 미트스피 굉장하겠다 깜짝한 코빵 깜짝한거봐서 막 수많은 빙글빙글 돌아가는거보구 아우씨 존나 쩌는거 봤는데 와 굉장한 코빵 초딩때부터 굉장한걸 봤구나 엑시 저시가가에 두명 조치 못했어 아 야 존나 깡춘거 왜 씨발 잘해줬지 야 언제죽음 굉장한 코빵기 으아악 따 따 따 야 언제죽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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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너스 맞을거야 실패 야 빨개졌는데 더 안죽냐 볼라 슈가 얼굴에다 씨발 고추장 발랐냐 근데 그냥 핑크색이야 내가 이김키 근데 보스들은 왜 뒤질때면 빡짝빡짝 빨개져 마치 슈퍼바이저 별먹은 것도가지고 별먹었어요 내가 생각하던 이때는 정말 쓰레기들이 망한거 같애 음 쓰레기인 드립이야 어 어 너 몇하냐 슈발 아 야 수영하는거 졸라 싫은데 아 슈발 파란 나래 내가 옷이 안가래 그저 아씨X 옷 ㅈㄹㅏ애끼 힘드네 옷깔을 입는게 변신이다!!! 굉장한 수정 아씨X 수정 전부 어렵지 않아요 ㅈㄹ떠ㅇㅇㄹㅇㅇㄹㅇㅇㅇll 청산아줌마 굉장한 파괴료 아씨X 이거 졸라 싫어 ㅁㅇㅇㅇㅇㅇㅇㅈㅇ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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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 가야지 가지마 상점 갈거야 아이씨 멍청한 새끼야 근데 코인이 없는게 함정 아이씨 멍청한 졌소 새끼라고 앙? 우왕숨막힘 빨리가자 빨리 뛰고 밥먹자 아이씨 아이씨 그러는거 아니에요 아이씨 멍청한 새끼야 이거 어떻게 잡더라 밟아 앙! 물 빠지면 밟아 잡자 그랬나 우왕 죽음 밟았잖아 앙? 아이씨 그냥 막밟아 너 죽일까 빨리 너 죽일까 빨리 밥먹을거야 존나 패기 쩐다 닥쳐 나 밥먹을거야 내가 존나 잘 해진것 같다 앙 그거 속담중에 있잖아 뼈를 주고 살을 뺏는다 아우 모야 그게 시발 병 원래 배고프니까 시발 밥이나 먹 regarding거 예이 데스매치하자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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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산소다 산소 계속 안먹으면 죽나? 아니 체력 달아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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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ㄹ ㄹ ㄹ ㄹ 저에서 청소기 필요없음 차라리 블록이 남 들고다닐 수 있음 ㄹ 아이씨 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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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다닐에서 수영을 못하더니 ㄹ ㅇ ㅅㅇ 슈ㅇ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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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eum 긴장한 실력 더있는게 함정 이건 제껍니다 저 topics 같은거 뭐야 아슈발 타고가야 될거 같애 문지 굉장한 파워 예에에에에에 닥쳐다 걸어간다 가시도 걸고 시X 폐기 존나 쩐다 나 시X 폐황색의 폐기 그랬지 폐기 존나 쩌니까 갑시다 쟤도 막 폐기 맞고 그냥 폐기지 않았는데 다 죽어 폐기 때문에 와 시X 폐기 쩐다 저 절대 따라가 쏟는 폐기야 결국 갈아입니 죽기 싫었나보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흫 쟤서 왜 이렇게 착하게 생겼나? 아이 시X 빨리빨리빨아 처먹고 자 밥을 다 먹어라 으왕 어둠 뭐야 시X 연속으로 맞았어 지금 가매하고 돼 야 다 처먹고 죽어 배고파 빨리 죽여 아 시X 아이씨 아이씨 차라리 태령을 당겨해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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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빨아 두려워 아이씨 그게 심장은 존나 근접해서야 되는데 굉장한 전진 아이 그지같은 앙 앙 앙 아 거듭다 다시 아이씨 어쩌라고 아 자꾸 기다릴래 나도 빨리 나가자 그냥 첨 빨아 먹어야 되는데 저거 배고파 아이씨 아 나 엿같은 너 일로와 바닥도 존나 미끄러운데 아우이씨 너 일로와 굉장한 전진 펼파 아아 아이씨가 아이씨야 커졌잖아 아이씨 밥 먹자오 개새끼야 시 청소기 새끼가 밥 먹여주고 있어 짜증나 아우와와 이러지 마시고 아이씨 아 그냥 몇대 말아주고 빨어 아이씨야 뭘 자꾸 빨어어 빨어? 아우이씨 아 또 커졌었어 개새끼 아이씨 저거 진짜 근데 우리도 왜 구름이랑 싸우고 있는거야 아 몰라 슈우야 아 그냥 말아주고 버니에 몇대 말하고 막고 빨어 아이씨 점프해서 안빨린다고 그냥 빨어 빨다고 빨리겠지 아 턱치 커졌잖아 아이씨 존나 인내 싸움이야 이거 강 메이플 인내수 다 올라왔는데 막 떨어지고 개빡친다 야 막 치고든 막 치고든지 막 막 시발 인내수이 더 쉽겠다 시발 아이씨 여기 사람들은 메이플 안해본다 봐 여기 인내수 시발 봐 사비트라마가 아니야 그냥 부동산 끝 가져와 됐다 아이씨 봐 밥 먹자 클리어 죽을거 같애 안죽어 낫인 플레이 플레이어 없음 키 이딴건 스킵 한반도 되니까 밥 좀 그래 이거 스킵이 안되잖아 이건 봐야되는데 한명 어디간거 같은데 기분탓이겠지 아 이거 스킵이 안돼 잘생겄다 잘생겼다 옷 갈아입는게 변신이다 짜아 짜아 야 근데 플레시밴드 결국 옷 갈아입는거잖아 어 아 슈바 이거 뭐야 존나 무섭잖아 나 그냥 가지 그럼 그러다 죽음 밥 먹어야되 아 존나 밥 졸나 좋아하네 앗 뜨거 데스배치를 시작한다 아 아 아 아 이제 존나 패기 쩌네 시바 데스배치를 시작한다 이러는거 아니에요 형 나 시바 아 진짜 존나 무섭게 하네 진짜 데스배치를 시작한다 난 밥을 먹어야 시 밥을 못 먹어서 빡쳤다 아 아 나 길 모르는데 데려 씨 저 멍청이 저 새끼 계속 나와 저거 때릴수도 없고 때려 어 내 여기 때려도 안바나 너희와 놀수도 없으면 밥 먹으러 가야돼 밥 먹고 놀자 앙 아 아 아 아 어디야 여긴가 이제 졸땐거 같은데 네? 네 확실히 X댔어요 아 래쉬오페 얼굴 밟으면 되겠지 안되네 그렇죠 아 X봐 귀찮아 그냥 X나 쌀꺼야 으어어어 죽어 아 X봐 한발밖에 못쓰자니 종식 X같은 나도 바꿔야 수 있지 먹초새끼 쩔쌔 싸주기 뭐야 뿅 헤드샷 뿅 아 X봐 점프 X라 못하겠네 아 진짜 이건 X라 후저 아 X봐 옷 갈게도 X나 힘들어 문 잘먹어가지 X발 데스매치를 시작한다 와우 자 X봐 자 X봐 더맞아 게임오버드 나 죽겠어 게임오버드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 에이 설마 에이 설마 나 그런 시간이나 그냥 키바 던지금 밥먹으러 갈까? 아 나 진짜 방송이죠 그만하네 프레서트 탔을래 야 우리 성격 좋대 나 얼마 성격 좋냐 참 좋다 X봐 밥 다 먹고 이거 해야돼 뭐 아 그러세요 밥이 얼마나 좋냐 안좋아 아 아프리카에서 밥먹으러 가게 다 딱 쳐있어 아이들이 와우 너가 그 시간에 고기다고 뜯어버린 거야 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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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X 여기가 노이호패라냐 아우 이거 X봐 X나 병신 같아 흐흐 고향축구 게임오버 웨이트 아이 게임오버라고 지난냐 데스매치 못하겠냐 아이 병신아 책이 맞고 지란냐 책은 좋은 실드죠 저 입에서 나오는거야? 귀에서 나오는거야? 책은 좋은 실드입니다 쟤 언제 죽어? 아 왜깐 안 죽어 얘 요거 끝아람보다 더 안 죽어냐 요양축구 말은 정말 보슬때가 쓸데가 없는거 같애 아이 X봐 여기 성설계하는 새끼 누구야 나와 야 어디가 데스맷을 시작한다 그래 얼른 시작해 밥 먹으러 가야지 데스맷을 시작한다 앗 뜨거 X나 뜨거 X나 뜨거 빨리가자 공강좌씨가 몇때맞아 죽은거지 덤맘먹을 수도 왕 나 코에 불탐 앗 뜨거 우리 진짜 X나 막하고 있어 게임을 마크라고만 게임에 목적이 울지않아 입 먼저감 아빠 데스맷을 시작한다 아 아 아 저게 더 좋은건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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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했어 아 아 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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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쉬바! 스플래시 다음했어! 따! 아 스메치! 뭐야 벌써 끄탄이야? 다 올라간거 같은데? 얼른 끝낸다. 배고파. 이실을 쳤다놓고 말을 빨리 조지고 밥먹자. 잡는 거 까먹었는데? 닥쳐 그냥 말로 졸라싸는데? 난 누 말로 간다. 쏴! 효과가 별로인 듯하다. 와우. 내가 부셔야지. 이거 뭐 어떻게 잡는거야? 씨발. 말로 부셔. 저거 내가 반 부셔왔잖아. 뭘 부셔? 모자. 뚜껑. 아 잘못 번식했어. 으악!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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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 조전 어린다. 따! 아 씨발 이새끼 실드 쳤어. 아 씨야 저 원경 뭐여! 뭐여! 주껑. 주껑. 아 이새끼 자꾸 실드 치네? 너 실드 치지마. 아이 못잡어. 아 몰라 이제 탄약도 없어. 아 이새끼 자꾸 실드 쳐 손으로. 아 손 밟고 올라갔으면 밟는게 더 빠르겠다. 그럴지도. 다 썼어 시발. 뭐 어쩌라고. 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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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그냥 펌. 아 아까부터 이렇게 했으면 됐었잖아. 그러게. 진작이랄걸. 야 너. 야 손 치워. 아이 씨 돼지앗도. 아 나. 저 돼지앗도. 돼지앗도.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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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거니. 아우 저 올라갈 수가 없잖아. 슈바. 맛있겠다. 계란찜에서 시는. 상깨. 어. 아이 씨바. 시드 치는거 봐라. 언제 자고. 몰라 슈발. 나 언제까지 웨이트야. 빨리 나와서.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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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깼다. 이야 깼다아. 우와 다 깼다아. 밥 먹자. 그래. 이건 페이크다. 병신들아. 밥 먹자고 그냥 버리고 밥 먹으러 가자. 딱딱딱. 딱딱딱딱. 떳떳떳떳떳떳. 쩌쩌쩌쩌쩌쩌쩌쩌. 야 쟤 그냥 혼자 놀게 냅두고 밥 먹으러 가면 안되냐. 그러고싶다. 내가 어떻게 잡아. 씨발. 밟어. 뭘 밟어 씨바. 발집을 어떻게 그러고. 밟긴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씨바. 씨바. 나 한 대 남았는데. 아 씨바. 어떻게 막 이런거야. 죽었으니까 말 충전할게. 충전되겠어. 우왕 충전됨. 주껑. 야 받을까? 아. 아나. 하나 받아봐.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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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 씨. 아 씨. 천라 전화까지 이게 뭐냐구.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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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사하게. 나 혼자 하라고?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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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아 이 씨나 싶음. 금? 쓰읍. 쓰읍. 그래. 끝났다. 슈발. 이거 스티트모텍 그지같은것 잘났어요 크고 아름다운 유령이다 크고 아름다운 유령 파킹 보링 야씨가 스킵을 못해 왜 스킵이 안되는거야 엔딩이나 보여줘 영화는 님들이 해석하세요 하기 귀찮아요 사실 못하고 스킵 비플루토의 사슬같은 녀석 우와 존나잘던진다 운치 스킵 야씨가 저새끼들도 커플있는데 난 뭐야 야 쥐새끼들도 커플있는데 난 뭐야 이런 슈발 아 끝났네요 아 끝났네요 아 끝났네요